최태원 회장. 2주가 지났으니까 상고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변호사분들이 방송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궁금하네요. 이분이 이제 송길성 회장이고 최척근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미흡하고 최척근입니다. 돌아가신 선대의 최종현 회장하고 그래서 오늘 이걸 한 번 더 다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동아일보에서 해견을 했네요. 재판부가 인정한 것처럼 노태욱 측에서 퇴임 후 생활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300억 약속음을 만들어서 전달한 거지 우리가 비자금을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송길성 전 회장, 비서실장 인터뷰가 아주 여러분들 2인자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2인자였습니다. 자 이 보시죠. 이제 재판부는 300억이 이제 sk그룹에 흘러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송길성 전 회장은 거의 이제 대외적인 거의 채널이었거든요. 이런 좀 지저분한 일 같은 거를 회장이 직접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가신 같은 사람이 있는데 아주 특별한 지위를 가진 분이죠. 가진 분이기 때문에 돈을 받았으면 이분이 아마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자가 묻습니다. 이번 황소심에서 약속음 300억은 1992년 선경건설 명의의 발행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재판부는 약속음 등을 근거로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300억 원이 최종인 선대장에게 유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속음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기자가. 자 이 보시죠.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심부름을 담당하던 이원조 경제비서관이 노태우 대통령 퇴임 이후에 지낼 거처와 생활비 등을 요구했고 어디에? 성경척에. 그것을 최종인 선대장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생활비 명복으로 월 얼마씩을 저희들이 전달했는데 그러다가 정권 말이 되니까 이원조 씨가 그 돈을 퇴임 이후에도 지속 제공하겠다는 정표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인 선대장과 논의한 끝에 이원조 씨가 요구한 금액인 300억 원을 의무로 주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종인 선대장은 당시 대부분 지분을 갖고 있던 비상장사인 성경건설을 통해서 음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해서 50억짜리 6장을 만들어서 봉투에 넣어 1992년에 이원조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편견 없이 송길성 회장의 답을 보고 일단 첫 번째는 비자금 전달이나 조성이 있었으면 송길성 전 회장의 손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일단. 두 번째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아무리 여러분들 권력자 집안끼리 계론을 하더라도 사돈끼리는 아주 그렇게 편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돈하고는. 사돈하고는 편한 관계는 아닙니다. 서로가 조금은 이렇게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일단 생활비 명복으로 월 얼마씩을 노태우 측에게 전달 계속 공급해왔고 그 다음 퇴임 이후에 계속해서 생활비를 제공할 수 있는 정표를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노태우 측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 대가 없이 사돈 함께 돈을 그냥 받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돈이 뭔가를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지 않겠냐. 그 시대나 지금이나 사돈 사이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돈 거래를 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돈을 생활비를 아무리 돈은 재벌이든 아니면 보통 평범한 중산층이 있는 것 안에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 같은 돈을 생활비를 계속 재임 중에도 제공하고 퇴임 위에도 여러분들 제공해야 된다고 공짜로? 그건 아니죠. 그게 여러분들 그렇게 제가 지금 이야기해서 한 가지 이제 논리상 의문 그리고 관례상 의문이란 것이 뭔가 아니까 맡겨놓은 돈이 없으면 돈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돈끼리 나도.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추론인 겁니다. 맡겨놓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돈 안 끼려면 생활비를 줍니까. 맡겨놓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퇴임 이후에 생활비를 계속 주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요구하겠습니까. 내가 딸 가진 사람 같으면 절대 죽었다 깨어나더라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길성 전 회장의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들 질의응답을 볼 때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이제 SK그룹의 최태현 회장을 어떻든 좀 도와야 되니까 과거에 이제 선대 회장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나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사돈 사이에서 여러분들 그냥 공짜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일어나기 힘든 일이죠.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딸을 예를 든 재벌가의 이름들 출가시켰는데 나와가지고 이름들 재벌가에서 내한테 생활비를 준다? 그거는 뭐 주더라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죠. 그렇게 딱 이 여러분들 인터뷰 하나만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물론 뭐 받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받았으면 김영삼 정부에서 있었던 검찰 수사에서 다 밝혀졌을 건데 받은 적이 없고 한 가지는 그런 돈을 받았으면 송길승 회장이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야 가장 중요한 역할을 최최척근이었으니까 그러나 사돈한테 쓰면 돈을 공짜로 받는다. 그거는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쉽지가 않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뭐 듣든 간에 질의응답 첫 번째부터 조금 어긋나네요. 그래서 제 판단은 거짓말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닌데 그래도 그냥 차라리 인터뷰 안 하시는 게 낫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공짜로 여러분들 누구한테 돈을 받겠습니까?